보이그룹 샤이니 민호가 신곡 노아조로 짙은 음악 감성을 선사한다. 12월 6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공개되는 민호 첫 솔로 앨범, 체이스는 타이틀곡 노아조를 비롯한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곡이 힙합과 R&B 장르를 기반으로 구성된 만큼 민호의 독보적인 음악 색깔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타이틀곡 노아조는 힙합 R&B 기반의 미디엄 템포 팝곡으로, 무게감 있는 베이스라인 위에 더해진 피아노, 루프, 아르페지오 신스 사운드가 세련된 무드를 자아내며, 가사에는 꿈속에서 멀어져가는 상대의 뒷모습을 쫓지만, 결국 닿지 못한 채 깨어나는 공허한 감정을 표현했다. 또한 오늘 0시 샤이니 각종 SNS 계정을 통해 공개된 새로운 티저 이미지에는, 어두운 도시를 배경으로 시크하면서도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는 민호의 모습이 담겨 있어,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더불어 민호 첫 솔로 앨범 체이스는 12월 12일 음반으로도 발매되며, 현재 온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민호는 오늘 오후 7시 방송되는 네이버나우 라이브쇼 데니쇼에 출연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